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느닷없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언론인 NHK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이라던가 독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합의를 이행했다라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언론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현 정부에게 정말로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이라던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가라면서 진실을 밝히라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힘을 실기 위해서 오늘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겠다라는 이런 쐐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웃긴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독도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하고 똑같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논의조차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영유권 의식 제거를 위해서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의 법안과 사실상 완전히 판박이와 같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관련 법안을 두 건이나 발의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의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실제로 2021년 12월 달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간부처인 해수부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간의 영토 분쟁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독도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도 일제히 반대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교육부 측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영토 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행안부도 정책적인 필요성이라든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무조정실 측에서도 정부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 막혔던 국민의힘의 독도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논의조차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장기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두 가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은 진짜로 의정활동을 그지같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본인이 발의한 법안하고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는가 현재 계류된 법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본인의 법안하고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면 해당 법안을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보고 베뀌다는 비파에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비슷한 법안은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재명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봤는지 안 살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2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한 법안하고 사실상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재명 측에서 해당 법안을 좀 참고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때리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논문까지도 베끼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 정도 베끼는 건 일도 아니겠죠. 아무튼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이 독도의 날 관련된 법안을 들이밀면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고스란히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으면 진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지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렇게 아예 대놓고 반의를 했던 정부에서 독도의 날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일본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강제진영 문제 역시도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로 일본의 눈치를 안 보고 강제진영 피해자들을 생각을 하고 국가에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다면 당시에 대법원 판결처럼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줬어야 정상일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반일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만 나물댔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편 국회에서는 야당 측에서 현 정권의 한일 정상회담을 물어뜯기 위해서 진짜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서 연일 국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데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또 느닷없이 청공의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 청공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공이 일본에 고마워해야 된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았다면서 일본에 당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국회에서 틀었고 민주당의 김 의원은 청공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만났으며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했고 본인이 실제로 많은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바로 청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 의원 측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라든가 정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2의 태블릿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김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조금이라도 국제정세라든가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완전히 개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문재인 정권의 반일머리에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으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천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 번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대결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체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신냉전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냉랭할 경우에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진짜로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고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미국 측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런 국제정서 얘기를 냅두고 밑도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손, 천공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세비를 그렇게 받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태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와가지고 공세를 하고 있는 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혐한 채널이고 천공 이야기 역시도 국정과 무관하고 공세를 위한 질이라든가 정쟁을 위한 질이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지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면서 정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겠다라는 거냐면서 자기네들이 화를 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세의 반에 반에 반이라도 북한을 향해서 해야 될 때죠 요새 북한을 보면은 연일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위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슨 뭐 모의 핵탄두 시험인가 그것까지 성공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외교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식의 공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다 파탄을 내버리고 북핵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을 돕는 꼴인 것인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한 이런 속셈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말도 안되는 정부 발목잡기는 이제는 좀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